안녕하세요. 줄리아예요. 제가 얼마 전에 드디어 줄산을 했고요. 저희 딸 이름은 에마고 3.3kg고 아주 공간해요. 그리고 이번 영상은 드디어 많이 기다리셨던 아기를 돌보는 영상이에요. 에마. 수자세. 수자세. 에마. 수자세. 수자세. 음~~ 왜 넌 그렇게 꾸긋그레. 운동중? 엄마, 발로. 받는 중? 왜 발로 치면 중이야? 네. 네. 네네네네네네. 네네네네네네. 네네네네네. 신나는 중. 한솔라. 한물들. 자. 다. 이번엔 등장. 그림이 안에 갔던 중. 미가를 얻는 중. 응? 나 사라지? ному 부 Diete?! 나 안 보고싶어 아무튼 아 나 꼭 들어차 너의 닭을 좀 해 이리와서, 뭐하는거지? 똑같아 안먹는거지 아우, 내 목소리가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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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뭄 떨리나? 어허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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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기쪽이 가자아 헬로 헬로 슈슈슈 헬로 완전 어색 헬로 헬로 배기 안 느꼈어? 응 음.. 시원했네? 아이.. 자가워.. 아.. 자가워요? 이리 와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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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줘야 돼요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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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맛있게 먹음... 이 먹음이 들어오는데... 이 먹음이 더 맛있게 먹음... 그 먹음이 더 맛있게 먹으면... 아... 아..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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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... 이렇게 잘 먹었다 이제 깐게 먹으러 간식까지 자꾸 먹으면 더 맛있다 그리고 또 먹으면 더 맛있다 맛있다 맛있게 먹으러는 게 맛있게 먹으러 가고 맛있어 맛있게 먹으러 가고 응 응, 알았어 응, 이리와 응 방기 아팠어? 방기 틈이 아팠어? 응, 그치? 아픈거지? 방기 빨리 나와라 방기 빨리 나와라 방기 빨리 나와라 방기 아팠어 방기 아팠어 방기 아팠어 제법 부리려고 하네 그렇지? 아, 알았어 엄마가 어깨에 깨가 아아황 방기 아팠어 아팠어 오시오 오시오 날씨가 남겨있네요 저 아빠 콜러들 콜러들 저 아빠 여왕 아아..어..시원하시죠.. 오우..시원하셨습니다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쟌이eri 프루мос시ETEA 프루мос시ETEA 계속하려중시당 락이 뛰어진 십수없음 십수없음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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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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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